안녕하세요. 프레스의 3분 뮤지컬 잉글리쉬입니다. 그리고는요. make, make a believe, 붉은색으로 표시했는데요. make, 그 다음에 the blind에서 wife가 목적어고요. belief, 목적격 부어입니다. 자 그러면은 만듭니다. 누구를요? the blind 심학교, 봉사인 심학교. 근데 이 심학교는 어떤 심학교입니까? who had lost his virtuous wife. 잃은 이 되겠죠. his virtuous wife. 그의 아주 덕스러운 와이프를 잃은 이 봉사 심학교를 만듭니다. 뭐하도록 해요? 믿도록. 사육동사입니다. make가. 그래서 믿도록 만드는 거죠. 뭐라고 믿게 합니까? that she is beautiful. 그녀가야 아름답고요. and good hearted.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게 만든다는 거죠. 이 문장에서는 구조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심봉사의 남은 가사는 모두 거덜내고 주랭량 칩니다. she eventually squanders all of 심학교's remaining wealth and runs away. she eventually squanders. that squander는 흥청망쳐 쓰는 거죠. 거덜내는 거죠. 그녀는 결국 거덜냅니다. 무엇을요? all of 심학교's remaining wealth. 심학교에 남아있는 remaining wealth. 남아있는 가산을 모두 거덜냅니다. and runs away. 그리고는요. runs away. 도망가버립니다. 가 되겠습니다. 크리스의 3분 뮤지컬 잉글리쉬였습니다.